안녕하세요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읍 현공리의 나무농원 대단히 호두파종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. 저희가 외성호두 달구파로 지금 호두 파종을 하는 날인데요. 어떻게 파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8518 계열 달구파로는 이렇게 왕호두입니다. 왕호두로 땅속에 묻어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? 지금 싹이 이렇게 났죠. 싹이 잘 나서 지금 두덕을 만들어서 지금 한 줄에 4개씩 파종을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무농원 나무백화점 농장은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해서 임실지역이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추운 지방에서 이렇게 묘목을 생산해야 나무를 키웠을 때 아주 이렇게 잘 자랍니다. 잘 자라고 잘 열립니다. 지금 이 달구파로 호두는 가락시장에서도 작년 정월 대보름에 맛이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난 호두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식회사 종료에서는 도매가로 또 이렇게 옥천, 경산, 서울로 이렇게 묘목을 보내도록 하고 우리 산림조합이나 또 여러가지 농가들에게 도매가로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약 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. 외성호두에 관심이 있거나 또 내년에 호두를 심고자 하시는 우리 농가들은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가치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